너희 엄마, 너희 엄마가 어쩔래? 평생 너 하나만 믿고선 너희 엄마가 어쩔 것이었냐? 어? 너희 엄마가? 너희 엄마가 평생 제 정신으로 살겄냐? 어? 살 것이었냐? 근데, 근데 대모를 해. 대모를 해, 이제라! 노을아, 가세 좀 갖고 와. 이 년 다시는 못돌아다니가 대급하게 털을 다 잘라버리자. 가세 갖고 가 이 새끼야! 보라야, 그것도 잘못했다고 해라.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라. 내가 왜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이 년이 무엇을 잘했다고 지덩이를 남았니? 지덩이를 남았니?